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드디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화분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물을 줘도 하루만 안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비를 맞으면 이 화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이 칸나서부터 이렇게 심어놓고 물 주는 것보다 비를 맞는 게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금은하 이 꽃 이름이 금은하인데요. 보통 인동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꽃도 물을 항상 매일매일 줘도 이 화분이 말리고 말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 한번만 맞으면 물 몇 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좋은 날에 오늘은 음력으로 4월 초 8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양력으로는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이구요.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바우세미농원 시골집에 정원에 야생화 꽃서부터 많이 심어놨더니 집에서 꽃구경은 실컷 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아도 씨앗을 뿌려가지고 훌훌 씨앗을 뿌려서 했더니 모종이 참 잘나가지고 제가 모종을 7cm 아니다. 이거는 9cm 포도에다가 포트에다가 제가 모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기보다는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꽃들도 물 주는 것보다 이렇게 비를 맞으면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가 조금 내리더니 지금은 또 그쳐가네요. 이렇게 하분들도 심어놓은 하분들도 엄청 더 좋아하고 비가 조금 더 내려야지 되는데 비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할미꽃 모종서부터 달리아 모종서부터 이 할미꽃 모종도요 물 주는 것보다 음 물 주는 것보다 비를 맞는 게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달리아도 그렇고 달리아 싹 엄청 많이 제가 이제 달리아도 바오세민 농원에 많이 키우기를 하고 꽃을 심어놓고 꽃구경을 하는데 아 이게 달리아가 좋은 점이 무슨 좋은 점이냐면 이 한나무에 꽃이 한 40송이에서 50송이 정도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피고 나면은 한 9월 10월 달까지 계속 피는 것 같아요. 보관을 이제 구근이로 캐가지고 보일러신이나 이런 데에 두면은 그 다음에 다시 심을 수 있고 그리고 달리아는 씨앗 싣어도 엄청 잘 돼요. 씨앗 뿌려도 달리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제가 심어놓은 바오세민 농원의 텃밭 비를 맞아서 그런지 훨씬 더 훨씬 더 이렇게 생기가 돌면서 이거는 이제 노루오줌인데요. 야생아 꽃이름이 노루오줌이에요. 노루오줌. 비를 맞아서 엄청 색깔이 좋으네요. 예쁘고 그리고 요거는 무늬 맹룡동을 요렇게 텃밭에 뜰에다 심어놨습니다. 이제 아사기 고추도 제가 이제 여기 물 부죽포 깔은 게 물호수 간수 보이죠. 여기에다가 어? 깨깨깨 하고 여기는 이제 뻐꾸기도 많고 까치도 많고 뭐 비둘기도 많고 그리고 청소일모도 많고 그리고 이곳은 이곳에는 고라니도 있답니다. 막 산후에서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아사기 고추 벌써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게 아사기 고추인데요. 제가 여기에 한 20개 정도를 심어놨더니 이제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사기 고추서부터 가지서부터 도마도서부터 그리고 오이는 벌써 요즘 오이지 해서 먹으면 맛있더라구요.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기 텃밭에다가 요렇게 보통 이제 나 먹을 거 한 모중 한 오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만 심어놓으면 실컷 먹고 아사기 고추도 한 20개 정도 심어놓으면 아사기 고추부터 이렇게 주렁주렁 벌써 열리기 시작했네. 20개만 심어놓으면 실컷 먹고 가지도 가지도 한 20개 도마도 20개 심어놓으면 텃밭에서 실컷 따먹는답니다. 아 이 넝클은 이제 더덕 넝클인데요. 더덕은 이제 보통 씨앗으로도 잘 되고 그랬는데 야생 더덕도 잘 되고 이렇게 텃밭에다가 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잘 되고 그런답니다. 와 비오는 소리가 그래도 제법 제가 지금 우산을 쓰고 요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음 우산에 똑똑똑똑똑 노란 우산이에요. 이렇게 노란 우산 먼저는 빨간 우산 썼는데 오늘은 노란 우산을 썼답니다. 이 꽃은 이제 의아리 꽃이라 그래가지고 향기가 엄청 더 좋아요. 여기에 이 보기보다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예쁩니다. 예쁘죠. 제가 요렇게 자세히 요게 의아리 꽃 엄청 더 예뻐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기나눔이로다가 요렇게 했는데 음 은근히 잘 되는 것 같아요. 1년은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심으면은 1년은 잘 못 봐도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요기 텃밭에다가 하나를 꼭 꽂아 놓은 건데 2년 만에 이렇게나 예쁘게 퍼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목단은 목단은 요렇게 씨르다가 변신이에요. 목단은 이제 씨루 잘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해다 보면은 이제 완전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모종 키우기 선수가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되고 잘 되고 그런답니다. 백합도 이제 꽃 피려고 폼을 잡고요. 요즘은 이제 삼초롱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요쪽으로는 이제 삼초롱서부터 제가 이제 텃밭에다가 이 야생아 꽃을 심어 놓는데 디기다리스부터 분홍색, 하얀색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삼초롱 초롱초롱초롱 삼초롱 보기보다 예뻐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텃밭 농사 뭐 뭐 뭐 심었나 한바퀴를 삥 돌면서 비가 와서 이게 이제 제가 비 안 올 때는 요렇게 물을 간수를 해주는데 비가 와서 물 주는 시간을 잘 약합니다. 토마토도 토마토도 이렇게 한 줄로다가 슥슥슥슥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텃밭에 야채들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들 상추서부터 쑥갓서부터 비를 맞춰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궁 예로다가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게 참 잘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돼지동산인데요 이 돼지동산이 돼지꽃 보면인 한 4월달 5월달 초에는 할미꽃동산이에요 할미꽃이 지고 나면 이 돼지꽃이 다시 또 이렇게 예쁘게 피할 때입니다 이곳에다가 할미꽃을 한 2500개 정도 이 언덕에 심어놨는데요 이게 은근히 할미꽃도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섬이농원에는 할미꽃 키우기를 하는데 모종도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 할미꽃이 지고 나면 이 돼지꽃이 이렇게 옆에 제가 한상적입니다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꽃구경은 실컷 집에 사면서 요 위에는 반성나무가 쭉 있답니다 반성나무도 이제 신랑이 직접 가꿔주는 거기 때문에 가꿔준 만큼 예쁜 작품이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또 어아리꽃을 요렇게나 예쁘죠 이 어아리꽃은 향기가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해 마리꽃 예쁘죠 제가 동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창중나무서부터 우리집 보이죠 바로 텃발 그리고 이제 철죽은 1년에 몇 번씩 요렇게 철죽이 피는데 철죽꽃이 이 나무는 봄에도 피고 지금 다시 또 요렇게 피네요 먼저도 폈었는데 그리고 이제 창중나무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 꽃이 제법 예쁘답니다 요게 쭉 창중나무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 꽃 요렇게 이제 자꾸만 가다보면은 내가 운동하는 장소예요 요기가 집 바로 위에인데요 이제 운동하다 보면 요렇게 보리수 열매도 익어가고 보리수도 이 나무를 작품이로 해놓은 건데 요렇게 이제 붉게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한답니다 여기가 밤나무 밤나무산이에요 바로 집이 밤나무산이랍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좋게 요렇게 해놨어요 옆에는 이제 모의 내서부터 더덕서부터 쭉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실록의 계절이라고 요리초록 이게 밤나무인데 은근히 밤나무 색깔이 예쁘죠 연초록 비가 온다고 더 연초록이고 이쪽에서부터 더덕서부터 쭉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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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덕같은 경우는 은근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요런 데다 요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쫙 하고 은행나무서부터 밤나무서부터 어우러져가지고 예쁘죠 청솔모가 저쪽에 지나가네요 어? 순간 포착을 못했다 뻐꾸기도 울면서 뻐꾸기도 엄청 많아요 뻐꾸 이쪽에서 뻐꾸 그러면 또 저쪽에서 뻐꾸 그런답니다 요즘엔 또 금개국이 이쪽에도 금개국 저쪽에도 금개국 완전 노란꽃이 한상적이요 어 그래서 집에서 실컷 꽃구경은 실컷 하고 있답니다 이게 금개국이 되는 꽃인데요 노랗게 항상 음력 사흘 초 8일 되면은 금개국 꽃이 어느 들판에나 너부러 조하게 피어있는게 금개국 꽃이랍니다 저희 집에도 이 구사리 동산인데요 여기가 아 구사리 동산에 금개국 고사리 엄청도 많아요 그래서 꽃구경은 실컷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하 금개국이 보죠 여기가 고사리 동산이에요 고사리 동산은 머이랑 한대 어우러져가지고 고사리는 따기 시작하면 모내기철 부터 계속 한 5월 말까지는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따는데도 미처 못 따면은 이렇게 쉬어버린답니다 고사리가 그리고 머이 때랑 같이 머이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먹거리는 실컷 준답니다 요즘에 이제 머이가 토실토시토실 머이 줄기 해가지고 반찬해 먹으면 은근히 맛있더라구요 여기가 반송나무 쭉 심어져있고 그런 집 파루 우예예요 집이에요 여기 이제 반송나무가 쭉 심어져있고 요쪽에는 이제 감나무 우리집에 단감나무가 꽃이 폈는데 이거를 이제 약을 안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다 떨어지겠더라구요 이 감꽃 요즘 감꽃 피기 시작했는데 보기보다 예쁘더라구요 감나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목년나무서부터 두름나무서부터 두름나무서부터 쭉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이제 미처 못다 먹은 머이 때서부터 충분히 있고 이쪽에 장미를 구경시켜 주려구요 계절의 여왕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 그러죠 저희 집도 이렇게 장미가 예쁘게 흐드러지게 폈답니다 넝쿨 장미 넝쿨 장미 같은걸 심어놓으면 예쁘긴 예뻐요 예쁘죠 이게 넝쿨 장미에요 심어놓고 물을 안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노지고추도 이렇게 물을 아침저녁으로 제가 정성껏 물을 해줬거든요 간수를 해줬더니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살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어? 금화규 꽃차 만드는 금화규인데요 제가 이제 금화규를 씨앗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나 크게 자랍니다 금화규 꽃차 만드는 금화규 인터넷에 한번 써보세요 엄청도 효능도 좋고 금화규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씨앗 받아가지고 제가 뭐 좀 키우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요렇게 금화규가 됐어요 제가 이제 매발톱꽃 보여드릴게요 매발톱꽃 노란색도 예쁘고 분홍색도 예쁘고 하얀색은 이제 시루 변신해가네요 여기 하얀이라고 어 이제 시루 되면은 이게 무슨 색상인지 모르는데 비닐봉지에다가 하얀 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어? 이 씨앗은 하얀색이네 하고 표시가 된답니다 어 이쪽에 자격도 이제 집에 자격이 으 이쪽저쪽으로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이제 이게 에 분주만 잘해도 여러 송이를 에 분주만 잘해도 어 많이 퍼뜨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바오세미농원에 시골집에 영상을 찍으면서 어 매발톱꽃 예쁘다 하하 제가 뭐를 보여드릴건이냐면은 세미요 강아지 세미를 보여드릴게요 세미야 하하 비 맞지 말고 들어가세요 우리 60일 된 세미에요 지금 이제 어 오늘이 5시 며칠 며칠 됐나 하 이제 두달 정도밖에 안됐어요 우리 세미 예쁘죠 비 맞지 말고 안이로 들어가세요 세미 세미 예쁘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세미 예쁘지 비 맞지 말고 안이로 들어가세요 이쪽에는 이제 의숭아 접시꽃서부터 이제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예쁘게 꽃을 피려고 폼을 잡아요 이쪽에는 이쪽에는 음 어 예쁘죠 와 이 보라색으로 꼽히면서 비비추인데요 무늬 비비추에요 비비추 여기가 이제 바우센 농원에 이렇게 에 야생아 꽃들을 심어놔 가지고 여기에 포기나눔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쫙 캐 면서 음 로드베키아도 비를 맞아서 그런지 쑥쑥 잘 자라구요 와 이쪽에 로드베키아도 소나무 타고 올라가는 더덕과 함께 한상적으로 꽃 피면 엄청 예뻐요 이곳이 가을에 사람들이 아 이 꽃 너무 예뻐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그러는데 로드베키아 꽃이랍니다 그 옆에는 제가 올해는 에네케시아 꽃을 심어놨어요 여기 성모님 옆에도 철쭉 옆에도 로드베키아 꽃머리가 금개국처럼 노랗게 피는데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꽃 구경하려고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하트 모양 소나무 어 소나무도 수영자가 봐주면서 전정만 자르면 전지와 전정만 자르면 예쁜 작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성모님 우리집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 아 아 제가 하우스로 내려가면서 전화를 영상을 찍고 찍고 있어요 하우스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이 뜰에 정원에 이렇게 나무들이 예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그랬더니 요 지똥나무에서 향기가 나는데 요즘 이렇게 꽃이 피고 나니까 이 향이요 은근히 이 지똥나무는 향이 이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그랬더니 지똥나무에서 나는거랍니다 내가 키우는 하우스꽃이에요 하우스꽃이에요 하우스꽃이에 요렇게 간 수 시설서부터 부직푸도 다 깔아주고 고랑에 요렇게 했더니 그냥 그럭저럭 나아 먹을 고추는 가루는 할 것 같아요 음 요게 자꾸만 텃밭농사를 짓다보면 은 어 경험인 것 같아요 실패도 해가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은 점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줄도 다 띄어졌구요 지주대도 다 박아줬구요 그랬답니다 노지 파티로 가볼까요 이곳에는 이제 아랫밭인데요 어 단풍나무 분재해 놓은 것도 보면서 일할 때 한바퀴 고개를 들으면 나무들도 보고 그리고 땅콩을 심어 놨어요 땅콩을 심어 놨는데 어 이게 이제 땅콩을 비닐 쓰고서는 해야지 되는데 저는 그냥 비닐을 안 쓰고 이 땅에다가 직접 심어 놨습니다 요즘은 까치들이 왜 이렇게 이 밭에 많이 사는지 까치서부터 참새서부터 엄청 더 많냐 그리고 김장할 때 쓰는 대파 저도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제가 대파 씨앗 직접 트레이에 뿌려가지고 모종 키워서 여기다 콕콕콕콕 눌러나는 겁니다 이게 살지는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을 안 주니까 나중에는 죽는게 반이더라구요 그래도 나 먹을 김장때 먹을 대파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오늘 날씨도 비가 오면서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내가 육묘장처럼 해놓는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직접 뿌려가지고 여기 의성화 접시꽃도 씨앗 뿌린게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씨앗 뿌려가지고 직접 키워가지고 트레이에 그렇게 해서 제가 바오세미농원에 심어놓은답니다 완전 육묘장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이제 에네케시아 오늘 많이 심어놨어요 에네케시아 지금은 이제 비가 끝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단풍나무도 분재로 해놓으려고 이렇게 씨앗 나 싫어한거구요 장미서부터 아 제리아눔은 쑥쑥쑥쑥 요것도 씨앗 뿌려서 했는데 쑥쑥쑥쑥 잘 자랍니다 죽지않고 자라는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죠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좋은 토요일 되세요 영상 끝 제리아눔 씨앗 뿌린건데 요렇게나 크게 자라네요 쑥쑥 자라네요 큰 화분에다가 제가 심었답니다 끈끈이 대나물 끈끈이 대나물 끈끈이 대나물 양기비꽃 양기비꽃 양기비꽃이 은근히 예쁘더라구요 꽃양기비 예쁘죠 요렇게 멍어리에도 요렇게 멍어리 요게 꽃필려 지금 이제 꽃필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바오스민 응원을 응원을 오늘 영상을 찍었답니다 비가와서 좋은 날에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영상 끝 손 흔들면서 빠이빠이 예쁘죠 제가 직접 키우는 모종들입니다 영상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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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상 끝 영상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S 세상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condition